하이 기아이 어서오시고 소수민족 들어와 들어와 자 선생님은 기아를 버리지 않죠 왜냐 꿀잼이니까 자 기아 너무 재밌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이번에 6평 좀 어려웠죠 그쵸 하나도 안 어려운데 왜 이렇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 기아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문항 한문항 다 보세요 자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것들이 다 9평에도 또 나오고 순에도 또 나오고 그냥 기아는 새로운 게 나올 게 없어 제대로 알고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말 뭐 양이 많지도 않아 상승효과 1권 하고 2,6 1권 하고 카운트다운서 총정리하면 30번까지 다 맞을 수 있는 설명 들어보면 알거야 아 진짜 어려운 문제 아니구나 해봐야 되겠다 자 여러분들 미적분하고 난이도 비교해 보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등급컷까지 비교할 수 없어요 문항 자체의 절대적인 난이도가 기아는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고 막 복잡한 추론 복잡한 계산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꿀잼기하다 선생님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시죠 자 두 벡터 a, b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벡터의 연산에 대한 거죠 자 왼쪽에 보면은 3a에다 a 더해가지고 이제 4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자 문제 한번 선생님이 살짝 바꿔볼게 k의 a 벡터 마이너스 lb 벡터 이렇게 둘 다 미지수로 나왔다고 생각해보자 자 이때 얘는 4다 얘는 3이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 확정 지을 수 없습니다 확정 지으려고 그러면은 평행하지 않은 두 벡터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그 말이 없잖아요 이 두 벡터가 지금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4a 마이너스 3b 벡터하고 k의 a 마이너스 3b 벡터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3b 3b가 이제 지워졌을 때 k가 4다라는 거 확정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타원의 접선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그 6평 직전에 카운트다운 수업하면서 기하 총정리 해드렸는데 뭐 어떤 학생이 그 댓글에다 그렇게 썼더라고요 카운트다운 기하 총정리만 들었는데 공부 안 했는데 4문제 맞았어요 자 이런 거는 뭐 틀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공식만 외우면 되는 너무너무너무 쉬운 거 자 일단 타원의 방정식이 나왔는데 b의 제곱 나왔어 근데 점의 좌표가 나왔잖아 그럼 이제 대입하시는 거죠 그럼 3 대입한다 1번 대입했어 3번 대입하면 18분의 9 더하기 b의 제곱분의 루트 5 제곱하니까 5 이렇게 나오네 얘가 지금 이제 더 얘가 합이 1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요 친구가 지금 2분의 1이라는 거네 아 그럼 이제 b의 제곱이 뭐라는 거야 10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결정이 됐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접선의 방정식이 이제 공식이죠 x 제곱 대신에 3x가 들어가면 되지 18분의 3x 더하기 b의 제곱은 지금 10이니까 10분의 루트 5 y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지금 1입니다 요거에서 y 절평가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끝납니다 얘가 지금 이제 0이다 이렇게 되면은 요게 1 돼야 되니까 y는 2 루트 5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5번 문제에 벡터를 이용한 벡터 방정식 원의 방정식 문제죠 자 p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해가지고 크기를 구했는데 이게 r이야 이렇게 돼 있어 고정으로 돼 있어 이건 뭐냐면은 a라는 고정된 이 벡터가 대응이 되는 점을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이 r인 원 위의 점을 가리키는 위치 벡터 p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p 마이너스 a 형태 그대로 나왔죠 원의 방정식이에요 그럼 이 b 벡터의 크기는 무엇인가 1하고 마이너스 1이니까 제곱 제곱 해서 더해서 루트 씌워주게 되면은 얘는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무슨 말이야 요 친구의 의미는 a를 중심으로 하는 아 여기 마이너스 3,3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2인 원이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그림을 뭐 간단하게 그냥 그리셔도 될 것 같아 마이너스 3,3 자 여기 뭐 이렇게 있어요 요걸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지름의 루트 2인 원이 뭐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 상황인 거고 여기 위에 지금 이제 점 p가 이렇게 있다 이거지 근데 요거하고 뭐를 구하라고 했냐면은 p 마이너스 b의 크기라고 했으니까 이 점 p가 있는 거하고 b 여기 지금 1,1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요 b하고의 거리의 최소값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기하의 기본이죠 원의 중심 지나가게 이렇게 연결시켰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최대가 되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거겠지 자 그러면 여기 이 점이 지금 이제 중심 요 a가 되겠죠 a라는 점이고요 그럼 a와 b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4루트 2가 되겠지 4루트 2에서 반지름 루트 2 빼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죠 정답은 4번이죠